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 보 차니스입니다. 여기 웨이버에서 재미있는 사진 몇 개 봤어요.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웨이버는 약간 미국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비슷한 SNS이에요. 여기서 이 클릭 있어요. 스스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해요. 학교 후배들이 나의 논문 볼 때 완전히 우주를 됐어요.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전문가들이에요. 전문가들이 나의 논문 볼 때 이 클릭처럼요. 이 클릭 위에 글자는 유얼 칸투 슈핑잉 유얼은 유치원 아기이에요. 칸투 클릭 보고 슈핑잉 병원 배우다. 아기 클릭 보고 병원 배우기 이런 듯이고요. 이 클릭은 되게 유치해요. 저 볼 때는 되게 재밌어요.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테이크를 남겨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보보보로우 차이니즈 짜이짨